에인트 잇 크레이지 마크 버넬과 크리스 고든의 32 카운트 투 월 잡습니다 두번 혜택이 월 5와 월 6 후에 있습니다 중심 왼발 두시고 섹션 1 오른발 세일러 퍼르턴 왼발 록 오른발 스텝 왼발 록 오른발 스텝 왼발 포워드 록 리커버 헤프턴 오른발 히치 헤프턴 섹션 2 위브 크로스 왼발 오른쪽으로 팔 부닐 백 하시면서 오른발 뒤로 스윕 콜스 스텝 왼발 아웃 오른발 아웃 니퍽 섹션 3 오른발 킥 크로스 왼발 팔 부닐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세일러 퍼르턴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워드 록 바디롤 하시면서 리커버 섹션 4 왼발 투게더 오른발 뒤로 터치 바디롤 스텝 다운 왼발 투게더 오른발 다시 뒤로 터치 바디롤 왼발 앞에 터치 왼발 왼쪽 퍼르턴 왼발 투게더 오른쪽 퍼르터 pozwLab은 왼쪽 퍼르턴 8 왼발 오른쪽 퍼르턴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, 5, 6, 7, 8, 1 and 2 and 3, 4, 5 and 6 and 7 and 8, 1 and 2 and 3, 4, 5 and 6 and 7, 8 2번의 택이 있습니다. 월 5 후에 6시에서 4카운트 택이 있습니다. 6시 보시고 오른발 뒤로 터치, unwind, full turn, 2카운트 동안 full turn, 오른발 out, 왼발 out, count, 1, 2, 3 and 4, 월 6 후에 6, 12시에서 32카운트의 택 2가 있습니다. 12시 보시고 섹션 1 오른발 cross, 왼발 앞으로 sweep, weave, cross, side, behind, 오른발 뒤로 sweep, behind, 왼발 quarter turn, forward. 섹션 2 오른발 forward rock, took out rock, recover, together, 왼발 뒤로 took out rock, recover, together, 섹션 3, 4는 섹션 1, 2와 같습니다. 섹션 3 cross, 앞으로 sweep, cross, 오른발 side, behind, sweep, behind, quarter turn, 섹션 4 오른발 forward rock, to count, recover, together, 왼발 back rock, to count, recover, together.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월 5부터 연결해서 택 1, 월 6, 택 2까지 카운트 함께 하겠습니다. 월 5은 12시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6시에서 리스타트